마라나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이제는 반갑고 기쁘고 너무 말씀 전거할 때 여러분들이 늘 생각나는 사람으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마음에 두고 합니다. 자 오늘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세에 믿지 말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방송을 듣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자 기도 깨어 기도하라 골로세서 4장 2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힘쓰라 또 감사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힘쓰라 감사하라 깨어 있으라 이 세 가지를 골로세서 4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에 들어가서 어인이라 칭함을 입는 이런 단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세서 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일에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구할 때 기도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미 사탄에게서 빼앗기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에서 그 다음에 감사하라에서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 뭐에 대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거 압니다 교회 갔다 와서 말씀을 모든 교회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요 봉사하는 생활이요 서로 힘써서 사랑하는 생활이고 우리가 이런 생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거기 가운데서 감사하는 생활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보면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시 않는 사람은 극히 더물다고 봐요 물론 그 가운데서 다툼이 있긴 합니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쓰지 말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십시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응답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는 것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이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입술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술에 나가는 모든 말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음만에는 영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생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 생령이 영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자장하시는 그 영혼의 영의 영속의 성령님이 안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감사해라 이거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실생활입니다 이것이 힘쓰고 감사하는 것의 모든 이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힘쓰고 애쓰고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말씀하시죠 목사님들이나 장르님이나 증거할 때에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라 깨어있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잠에서 일어나면 잠에서 깨어있는 거죠 그저 잠자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가 의지는 완전히 그때는 숨쉬고 우리가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시기가 잠자는 시기입니다 모든 생각이 잠이 드는 시기죠 그 시간이죠 그러면 깨어있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활동하는 시간이라 깨어있는 시간은 모든 것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인간이 의지적으로 활동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일어나서 깨어있어서 깨어있어서 생각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깨어있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왔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시로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우리가 믿음에 들어갈 때에는 이것이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닫혀졌던 모든 일 닫혀진 모든 일 즉 알지 못하는 모든 일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은 모르는 사실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 닫혀진 사실에서 열려진다는 사실 이것이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즉 무엇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에 있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다 즉 보지 못하는 사실에서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또한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도 더 깊고 더 높고 더 많은 그 강화란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닫는 사람에게는 늘 깨어있기를 좋아하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탐구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진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지 내가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생활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의 그 문제들 속에서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생활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과의 모든 일들이 잘못되고 이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모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기심 우리의 이기심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성화되어져가고 좀 더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바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보다 보도와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내가 적용하는 데 노력하는 자들이고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아는 자들은 깨달은 자들이며 그 깨달은 자들은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야 그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지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진히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여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어지지 않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시집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히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그 엄청난 고난을 지신 그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자의 처녀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아닌 자 아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뿌려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옥토가 내 마음에 되어서 옥토로 심은 자는 60, 30, 11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탄이 와서 그것을 주워먹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비유 자, 옥토의 비유를 시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고 너희도 나 대신에 십자가를 쳐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죄의 하목제물로 친히 모범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전능하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계세만의 동산에서 그 핏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나 안타까운 말씀은 마음은 원일에 대해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지 못하 한시라도 주님과 함께 통행할 수 없는 저희들 이 모든 고통을 지불하는 것을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주님이 함께 통행해서 이 모든 고통을 지불한 사람들과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게만 우리가 좋은 것에만 찾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크게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밟아가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요소들을 정욕의 요소들을 제약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감사하는 생활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강구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또다시 나옵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구했어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느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있고 그와 고통을 함께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이기적인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정구해야 될 것이며 내 생활에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성도는 깨어 있어야 첫째는 여러분에게 강구하는 것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 말씀을 깨달읍시다 늘 기도하고 강구하고 힘쓰고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생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정구해 내가 친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함으로써 정구하는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사는 일에 모두가 하나님 나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믄 아버지 사탄마귀의 방해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활을 모든 것이 참으로 엎질러지게 만들서 혼탁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저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는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저희들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고 기도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